네, 저희 광고 듣고 왔고요. 아마 이렇게 하는 게 저희 현재로서는 가장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보시기도 좀 편하고. 우리도 좀 조금 쉬니까 낫네. 네, 오시는 분 인사도 좀 하고요. 자, 오늘 금요일, 금요일에 그분이시죠? 여의도의 닥터 스트레인지 김일구 상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우리 또 우리 김일구 상무님이 저희에게 또 미중 합의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다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일단 미중이 합의하고 양쪽은 굉장히 합의에 대해서 잘 지키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제에 좀 올인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양국의 합의를 근본적인 합의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1년간의 시간을 두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되면 훨씬 강력한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사실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한다면 이걸 첫 4년에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4년에는 시간도 짧고 그다음에 워낙 많은 이슈가 산 적이 있는데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데 가령 이제 오바마 같은 경우는 오바마 케어 전 국민 의료보험을 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 4년에 하려고 하다가 뭐 이런저런 문제가 좀 생겨 가지고 그리고 시간을 끌어버리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아무것도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 대통령은 첫 4년 동안은 경제 기반을 닦는데 주력하는데 첫 1년 동안에 주력해서 잘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트럼프처럼 2년 차부터 본인이 하고 싶었던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상대방도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말입니다. 이게 불과 2, 3년 만에 끝장날 상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제 재선이 되고 나서 훨씬 더 강력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재선되기 전까지는 재선을 해야 되는데 재선을 하려고 하면 경제가 좋아야 되거든요. 1970년 이후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임한 게 8번입니다. 8번인데 그중에 3번이 재선에 실패했어요. 가장 최근의 사례가 92년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실패했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카터 대통령도 레이건한테 넘겨줘야 됐고 그 이전에 이제 포드 대통령도 카터한테 넘겨주고 뭐 이런 식입니다. 포드는 그런데 사실 반쪽짜리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 3번의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대통령 선거 하던 그 해하고 그 전 해 둘 다든 둘 중에 하나든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의 성장률이 굉장히 아주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3번 다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경제가 안 좋은 대통령 경제를 제대로 못하는 대통령은 재선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사례가 이제 클린턴인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에서 정말로 압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스텔스 기술이라는 걸 전 세계 보여줬고 야 이거 미국의 패권이라는 걸 도전이 불가능하겠고라는 전쟁의 판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자기가 재선될 거라고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클린턴이 민주당 후보로 들어서면서 자기 선거 사무실에다가 저기 슬로건 하나를 걸어 겁니다. 디이카나미 스투핏 우리가 이제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왔는데 클린턴이 이제 참모들한테 그런 쫄지 마라. 어차피 재선 지금 부시는 재선인데 재선의 핵심은 딴 거 아니다. 전쟁이고 이거 아니고 무조건 경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파고들어서 어쨌든 이라크 전쟁하면서 유가가 폭등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왔었거든요. 짧지만 그 경기 실정에 대한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파고들면 우리가 이긴다. 전쟁에서 이긴 건 이미 끝난 일이고 경제를 야 저 사람한테 맡겨놨다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장이다라는 걸 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파고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주요했죠. 그 이후로는 모든 이제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임할 때 핵심은 경제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 특히 자기가 받고 난 다음에 경제가 안 좋은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4년 동안의 후반 2년 후반 2년은 무조건 경제에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오래 보면 그렇죠. 중국을 때릴 수 있었던 근거는 파월이 금리를 낮춰주기 때문이에요. 파월이 금리를 처음부터 안 낮춰주겠다고 했으면 트럼프가 저런 행동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중국 공격하고 파월은 금리 인하고 그러니까 올해 트럼프의 트윗을 보면 사실 압도적으로 많은 게 중국하고 파월입니다. 중국 때리고 파월 때리고 중국 때리고 파월 때리고 하면서 중국 때리고 관세 관세하고 파월 금리 인하를 계속시켰던 것이죠. 이게 9월에 가게 되면 미국 지성인 사회에서 이제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전에도 한 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칼럼에 파월 네가 지금 뭐하고 있는 줄 아냐. 너 지금 계속 금리 낮춰주면 트럼프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너의 금리 인하가 지금 세계 경제 질서를 파괴시키고 있는 거다. 그거 어떻게 할래 너. 이런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파월이 이제 금리 인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선언을 하게 되고 트럼프가 백악관에 불러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만 해주면 내가 미국을 진짜 위대하게 한 바껴 보기까지 했는데 파월이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 인하할 거고 그전에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금리 인하는 이제 없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올해는 파월의 금리 인하로 중국을 때릴 수 있다 치고 내년에 가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미국 입장에서는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까지 중국을 때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이 내년에 중국을 때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중국을 때리게 되면 문제가 이게 제3세계권이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데 미국의 작은 기업들은 관계없습니다만 큰 기업들. s&p500 기업들을 보면 전체 매출의 한 42% 정도가 해외 매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미국 내수를 갖고 생각하기 어려운 게 큰 기업들일수록 해외 경제 악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내년에 어느 순간에 악영향이 들어와서 대통령 선거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하고 어느 정도 합의하고 그거는 내년까지는 지키지 않겠는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걱정스러운 건 트럼프가 새로운 권력을 얻게 되면 재선이 되게 되면 그러고 나면 재선 대통령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왜냐하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트럼프 같은 욕심이 있고 야욕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역사책에 남을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과거에 보면 레이건 대통령 같은 사람인데 이게 이제 역사책에 남는 대통령들은 경쟁에서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되면 역사책에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정말 심각한 경쟁으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게 걱정거리인 것이죠. 재선 이후에. 그런데 예전에 레이건 사례를 보면 레이건이 80년 선거에서 지금 트럼프하고 똑같이 중국 지금은 중국이지만 그때는 소련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걸 아예 작정을 하고 대통령에 나서서 당선이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재선이 되니까 당시에도 이제 소련이 이미 84년쯤 되면 경제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레이건이 재선이 되니까 또 4년을 견디는 게 정말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소련이 공산당 서기장을 온건파로 바꿉니다. 고르바초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시작을 하죠. 이게 2년 9개월의 협상을 끌고 난 다음에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 미국의 힘을 보여준 거죠. 우리 해계문이 이 정도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이제 반항을 못하는 거예요. 일본도 플라자비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그때 미국의 요구는 우리가 그동안 냉전한다고 돈을 많이 썼거든 너희들이 써라 이거인 거죠. 플라자비도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소련하고 협상을 시작하면서 곧바로 동맹국가들 불러가지고 청구소를 들이민 겁니다. 이제 우리 안 쓴다. 너희들 써라. 첫 번째 환율. 뭐 이렇게 시작을 한 게 이제 플라자비인데. 어쨌든 미국의 힘이 너무나 막강하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반항을 하지 못했고. 전 세계가 막 쓰니까 이게 80년대 중후반에 우리가 이제 3조 호황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상이 열립니다.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미국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전쟁에서 쓴 게 아니고 평화적으로 끝내고 그 힘을 이제 경제 쪽에 집중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미국 내년 대통령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이게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게 이제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특히 여기서 미국의 요도는 분명한 것 같아요. 트럼프의 요도는 분명한데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트럼프가 높은 것 같아요. 트럼프가 재선됐다고 치고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가지고 이거는 세상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할 일은 대충 정해져 있는 거죠. 미국이 어떻게 갈 건가는 중국 때리기.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할 건가가 이제 변수네요. 그렇죠. 네. 중국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대충 아주 강하게 들이받거나 아니면 그냥 고개 숙이거나 이런 선택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후년까지 트럼프가 당선되든 떨어지든 그 후까지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걱정이나 기대보다도 당장 내년 11월까지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이건데 지금 김상훈님 말씀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트럼프가 중국이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더라도 판을 뒤엎어버리거나 다시 1차 합의 이전 상태로 가서 더 옥죄거나 이럴 가능성은 본인을 위해서 안 할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전세가 위험시장 위험자산 시장의 가격이 야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가볼만 하겠네. 아니 10개월이면 충분해. 10개월이면 돈 벌기 충분한 시간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중국도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으로서는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최대한 경제를 끌어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되고 난 다음에 이 정도 상태면 4년 버틸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면 그러면 이제 중국이 쓸 수 있는 옵션이 확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경제를 이 상태로 방치해놓으면 내년에 트럼프가 재선되고 난 다음에 중국이 옵션이 없어요. 그러겠죠. 미국이 좀 더 막아버리기 시작하면 중국이 급기하게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은 이제 미국도 지금 트럼프도 여기서 더 밀지 않고 중국은 이제 그만. 중국은 그만.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독일이나 유럽이나 어쨌든 동맹 국가들로 향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달라 약세를 예상하고 그래서 커머드티 이머징 국가 좋게 보긴 하는데 어쨌든 중국은 그만이라고 하는 게 중국 더 때렸다가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문제가 되고 s&p500의 대기업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는 중국 스톱한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1년 동안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태에서 중국은 모든 노력을 경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에 집중해서 어쨌든 경제는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끌어올려놓으면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최대한 경제를 무조건 붐업시킨다는 게 아니고 이 경제를 안정적인 기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제에 집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김동완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판은 지금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는 어쨌든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년에 11월 3일인가 미국 대통령 선거인데. 11월 3일이에요.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나라들이 최소한 두 나라는 경제에 집중한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유럽이나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제가 더 악화되는 걸 방치하지 않겠다는 건 분명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글로벌 경기가 터닝하는 건 확실해요. 확실하고 이 터닝이 상당한 속도를 가질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물론 앞으로 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한 봄까지는 뭐가 좋을까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솔직하다. 지금 올해 들어가서 이제 외국인들 보이는 패턴을 보면 살 때는 반도체만 사요. 팔 때는 지수를 팝니다. 그래서 살 때는 거의 삼성전 하이닉스가 90% 100% 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팔 때 보면 삼성전 하이닉스가 30%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판다는 이야기죠. 팔 때는 한국 시장을 팔고 살 때는 반도체만 사고.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하는 게 이게 모든 경기 사이클의 지금은 얼리 사이클 가장 초기 사이클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먼 미래를 내다보고 경기가 돌면 다 좋아질 거야라고 해서 딴 거 막 사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는 반도체부터 사는 건데 이게 그다음에 이제 회복의 중기쯤 가게 되면 그게 우리가 우리나라 갖고 있는 중화학 공업들 있죠. 화학이나 철강 조선 해운 기계 이까지 갈지 그런데 이게 보통 경기가 이렇게 터닝하고 첫 번째 돌고 나면 한 3개월쯤 지나고 나면 보통 흔히 말하는 에너지 소재 그러니까 이게 자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경기 진짜 좋아지는가 보다 자원을 확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구리니 뭐 이런 철광석 이런 각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최근에 보면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 커모다티가 그러니까 구리를 포함한 이 에너지 소재 쪽이 같이 먼저 올라가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반도체도 커모다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거긴 하지만 이게 특별히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면은 커모다티의 매집 국면인 것 같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들어보니 그럴 듯하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커모다티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특히 반도체 빼고 나면 이제 에너지 소재 굉장히 오랫동안 좀 부진했었는데 이제 큰 바닥을 그리는 것 아니냐 가령 철광석 이런 걸 그려보면 2011년부터 해서 이게 내려온 흐름이 있습니다. 물론 2016년 17년에 좀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이거 자체가 아주 크게 내려온 빅사이클이 젖던 그런 식인데 그게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사람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커모다티를 매집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하고 생각해보면 트럼프가 중국 때리기 이제 그만하고 동맹을 때리게 되면 동맹을 때릴 때 가장 확실한 무기는 환율입니다. 관세로 안 해요. 중국이야 외환시장이 닫혀있으니까 관세로 때렸는데 트럼프가 관세면 이랬는데 관세면이 아니고 미국은 가장 때리기 좋은 카드로 때리는데 사실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가장 아픈 건 관세가 아니고 환율이에요. 관세 때리면 괜히 저항만 극심해지고 환율 달러를 약세로 만들고 아니면 유럽을 강세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유럽 기업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국 정부한테 경기 부양하고 그래서 이 환율 자꾸만 절상되는 걸 어떻게든 막아달라고 하지 트럼프가 관세 때려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래 중국 대리 끝났고 나면 트럼프가 할 일은 달러 약세야 이러면서 컴퍼드티 쪽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보는 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지금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유가가 그래서 60을 넘어가는 것도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달러 약세면 유가는 당연히 반대로 좋아지거든. 반도체 좀 들어갔다가 먹고 나와서 커머디티로 갈까요 지금이 커머더티라는 겁니다.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미 커머디티 갔습니까 네. 지금 이미 유가 말씀하신 대로 60달러 넘었고요. 구리 가격도 최근에 갑자기 급상승하는 커머디티는 진짜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커머디티가 기름이잖아. 네. 전 세계에서 기름 안 나는 나라 손으로 꼽아요 사실은. 많이 나. 뭐가요? 기름. 아 기름 나는 나라가 좀 많다고요? 아니 우리나라가 안 나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도 포항인가 거기서 뭐 조금 난다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 기름도 중질류 경질류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뭐 있잖아. 가스도 있고. 그중에 하나가 디렘이란 말이야. 예를 들면 기름을 치면. 그런데 기름 만드는 나라 딱 두 나라밖에 없는 거지. 그것도 정유사도 딱 세 회사밖에 없는 거야. 좋은 거지. 그런데 중국에서 그 광고를 지금 해 가지고 탐사 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가 야 그거 채굴하지 말라니까 당분간 이렇게 해 준 거란 말이야. 좋은 거지. 지금 이제 커머디티가 돌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원래 경기 사이클의 가장 첫 부분이 커머디티였거든요 원래 . 커머디티라는 건 원자재 뭐라 그러죠 그거를 그 원자재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커머디티라고 굳이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커머디티가 뭐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어서. 네. 이게 보통 이제 에너지 원자재라고 제가 이야기 안 하는 건 이걸 금을 원자재라고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농산물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 원자재라고 이야기 하기에는 이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가 좀 많이 약화되는 것 같아서 그냥 뭐 상품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또 이게 우리 말이 또 다른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커머디티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는 에너지 흔히 말하는 원유 들어가 고요. 그다음에 금속 귀금속 포함해서 금속 철광석 알루미늄 구리 이런 것 다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농산물들 커피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축산물도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크게 보면 이 세 개가 이제 커머디티를 구성하는 항목들인데 이게 농산물은 기후 변화에 대한 기후에 따라서 변화가 심하고. 그런데 이게 같이 움직이기 펀드멘털은 다르죠. 다른데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건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 그다음에 경기 회복 이런 걸 가지고 움직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빅히트 책에서도 커머디티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마케팅에 본인하고도 관련이 있구나. 그다음에 뭐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돌아갈 건가라는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경기 지표를 봅니다. 지금은 경기 지표 가 아주 초기 단계로 달링하기 시작 했고 그다음에 시장이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경기 회복이 시작되는 구나. 그런데 아직 실물 경제 지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물 경제 지표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생산이 증가하거나 투자가 증가하거나 이런 게 안 보인다. 가장 빨리 보이는 지표가 ism 제조업지수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 그다음에 oecd 경기 선행지수 이런 건데 여기 oecd . 경기 선행지수를 보면 아주 미약한 터닝이 지난 한 9월달 8월 9월 이 정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한 두 달 늦어요. 지표 자체가 두 달 늦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애매한데 그러면 이게 지표가 돌기 시작하면 진짜로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ism 제조업지수가 지금 48 그 정도인데 이게 50 51 52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제조업 베이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생산이 늘어나고 그동안 이익이 많이 줄었던 제조업들이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지금 뭐 미국만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미국은 그런 산업이 좀 약하죠. 경기를 타는 산업이 좀 약해요. 그럼 이제 미국은 경기 방어 민감 경기와 좀 무관한 흐름 이라고 봐야 되고 그럼 경기와 민감한 쪽으로 이제 자금이 옮겨오기 시작 하는데 이게 이제 한국으로 얼마나 들어올 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 산업 자체가 워낙 좀 노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일본 유럽 이런 이야기도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한국 이 이번에도 전 세계 경기 흐름에 가장 예민한 흐름을 탈 수 있을까 에 대한 좀 그거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순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지금은 유럽 일본 대만 한국 중국 이런 나라들 다 포함 이니까 이걸 다 놓고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어요. 일단 뭐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 그런데 왜 제가 김상문님 시한관에 대해서 확인을 하냐면 세 번에 걸쳐서 김한진 박사님하고 저하고 세 명이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토론 사회자를 보고 이제 두 분이 굉장히 극명하게 두 분이 워낙 친하시기도 하고 뭐 저하고도 오랜 인연이 있는데 두 분도 성격이 다 마일드 하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 그래서 신년에 1월 초에 그 책 이런 건 관계없이 좀 내가 좀 우리가 좀 주체를 해서 그때는 뭐 출판사지 주체 해가지고 교uem 국가하고 뭐 백화점 가고 그런거 아니에요. 여의도 에서 한번 두 분을 모시고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격이 높고 내년이 조망되는 토론을 한번 해볼까 구상 중인데 해볼까? 대표이사님 허락을 받아야지 하죠 거기 먼저 우리 공개토론으로 또 우리 청취자분들 좀 와서 이렇게 막 PT하고 이런 거는 많이 하니까 한번 계획해볼게요 양쪽 진영으로 딱 나눠갖고 아 그럴까? 자리도 1구 한진 이렇게? 그렇죠 지는 팀이 이제 밥싸기 아 1대1로 밥싸기? 그것도 괜찮네 그렇게 한번 기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두 분의 검토사들 놓고 콜로세움에서 이렇게 구경하는 거죠 그래서 딱 그러잖아 내로가 딱 이렇게 이렇게 자 오늘 금요일 우리 김일구 상무님과 함께 또 큰 가르침 얻은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어디서 얘기하셨어요 이거 혹시? 벌써 상품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지금 얘기들 들어보니까 무슨 etf는 이런 거 많이 올라왔대요 저도 이제 옛날부터 하던 펀드가 하나 있어요 글로벌 마이닝 펀드 하나 있습니다 그걸로 최근에 가격이 급등을 하는 근데 저는 그 마이닝 펀드 기준으로 거의 바닥에서 지금 올해 거의 바닥에서 한 7%밖에 안 올랐을걸요 올해 상승률이 한 7% 정도밖에 안 될걸요 맞아요 그것도 박스야 그것도 사실 박스야 그건 뭐 급등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건 마이닝에 금도 들어가 있겠지 금은 금은 도정받았어요 금은 안 하고 그 마이닝 펀드는 뭐냐면 bhp 뭐 이런 발레 리오틴토 이런식의 그런 기업 회사들 그 회사들? 네. 물론 컴퓨토티 현물을 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컴퓨토티 선물을 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선물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걸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걸 갖고 있는데 맞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이 현물과 선물 사이에서는 컨텐고 빼고데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근데 뭐 가격이 웬만할 때는 이제 컨텐고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물 가격보다 한 달 후에 만기가 되는 선물 가격이 높아요 그러니까 현물을 사는 게 아니고 선물을 샀기 때문에 이 펀드가 etf도 뭐든 더 비싼 가격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가격보다 비싼 가격이 선물을 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물 가격을 쭉 보고 있는데 이 선물은 뭐 이렇게 됐든 이렇게 됐든 어쨌든 뭐 가격 상승이나 하락을 빼고 보면 선물 가격이 이렇게 내려와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만기가 되면 요거는 내려와서 여기서 또 팔고 새로운 선물을 또 사야 돼요 새로운 선물은 또 다음 달 만기는 또 가격이 더 높아요 저런 걸 이제 일종의 롤오버코스트라고 해요 네. 그래서 계속 돈이 더 나갑니다. 그래서 왜 현물 가격을 골라왔는데 내 펀드 etf 가격은 안 올라갈까 이게 계속 이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쫙 상승하는 대세 상승장에서는 이게 별 차이를 안 냅니다만 가격이 횡보 국면에 들어가 버리면 그냥 계속 돈을 잃어 가요. 그렇다면 요거는 굉장히 조심하세요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저는 그래서 기름 투자를 가끔 하잖아요 제가 국가 투자를 할 때는 철저히 선물로만 해요. 선물 그냥 사는데 그 레버리지가 뭐 한 30배 정도 돼요. 그런데 선물 투자할 때 그렇게 위험한 걸 하냐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3천만 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300만 원 치만 사는 거야. 내 스스로의 투자 내가 기름에 3천만 원 투자하고 싶은데 선물 살 때 300만 원만 사면 되는 거지. 그러면 레버리지를 다운시키는 거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냥 현물 처럼 그리고 절대 장기 투자 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절대 장기 투자하시면 안 돼요 . 장기 투자하면 절대 안 돼요 . 네. 그래서 이게 마이닝 펀드가 왜 주식 을 담고 있느냐 이게 이제 커머더티 에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선물에 투자하면서 계속 롤러버 코스트를 부담을 할 것이냐 그런데 내가 원유를 펀드가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또 현물 보관 비용이 들어가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차라리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장기 투자하려고 그러면 커머더티를 생산하는 기업 그래서 반도체 안 사고 삼성이자 사는 것이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철광석 안 사고 리오틴토 발레 이런 걸 사는 거고. 장기 투자하려면 기업을 사야 돼요 .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얘기했죠 2008년도 말에 sk에너지를 샀다고 그것밖에 없더라고 거의 상관계 수가 거의 100에 가까운 게 우리나라 기름 사고 싶은데 선물을 롤러버 코스트도 있고 왜냐하면 그때는 장기 투자해야 되거든 거의 역사적인 30불밖에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뭐 관련 기업 코릴레이션 상관계수가 100에 가까운 기업에 투자하는 게 나아요 네 오늘 콘텐고 많이 나왔습니다 두 분 좀 약간 반성한 시간 좀 가지시 고요 저희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일구 장모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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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